축하했음 얼굴 보여주세요 아이 저 안 찍고 왔는데 얼굴 좀 보여주면 갈게요 아 제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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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얼굴이 잘생겼나요? 저요? 안 보인거요 하하하 하하하 저 너무 많이 찍으시네요 안 찍었으니까요 카메라 운동 찍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에이스 누구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형이 잘하면 이길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올 시즌에도 파워베이크를 먹고 개인적으로 진 옆에서 세레몬을 할거에요? 맞지 않을까요? 네 안찍어도 돼요 안찍어도 돼요 감독님 많이 찍어주시면 돼요 감독님 자랑해주세요 일단 까마시고 마르시고 잘생기셨어요 그게 자랑이냐? 감독님도 박상하시고 자랑해주세요 다리에 힘없고 허리 안좋고 허리 안좋고 잘생겼고 한마디 해주시죠 저도 나중에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예타 예타 먹어라 오늘 누가 이길거 같아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현재라고 말해야 되는거 아니야? 아아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